야담야담을 시청해 주시는 언니와 오라버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나으리,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행랑아범입니다. 응, 들어오게. 행랑아범은 열두 살이나 되었을까? 빼재재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임첨지의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이 아이는 누군고? 예, 어르신. 이 아이는 1년 전에 죽은 박소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나를 찾는가? 임첨지는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아이를 노려보았다. 예야, 내가 직접 나으리께 말씀드려라. 박소방의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주저주저하더니 말했다. 저, 나으리. 어머니가 지금 병안이 몹시 위중하여 의원님을 불러야 하는데 돈이 없사옵니다. 200냥만 빌려주십시오. 아니, 이놈아. 내가 나한테 돈을 맡겨놓았느냐. 200냥이면 큰돈인데 어떻게 갚을 요량인고? 제가 나으리의 머슴이 되어 세경을 받아 갚도록 해주십시오. 그거 참 맹랑한 놈일세. 그럼 돈만 받아가고 내놈이 도망가면 난 누구에게 돈을 받는단 말이냐? 절대 그런 일은 없사옵니다, 나으리. 옆에서 측은한 듯 바라보던 행랑 아봄이 말을 거들었다. 나으리,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소인이 대신 갚겠사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몰라도. 임첨지에 사동이 되기로 하고 1년에 100냥씩 2년 일하기로 약조를 하고 돈을 빌렸다. 수전노예, 성격도 괴팍하여 동네 사람들 모두 그를 보면 슬금슬금 피한다. 게다가 이 아이의 아버지인 박소방은 임첨지의 소장농으로서 작년에 임첨지가 부탁하여 자기 선산에 자라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배려다가 그것이 쓰러져 피하다 낭떠러지에 떨어져 숨을 거둔 것이었다. 논여섯마지기를 소작해 근근히 살아가던 아이의 집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여자 혼자로는 소작하기가 어려워 도로 임생원에게 빼앗긴 것이다. 어머니마저 몸이 약해 누워있으니 아이는 마을에 잔심부름과 일을 해주고 몇 입씩 받는 돈으로 두 사람 입에 풀칠만 하는 정도였다. 아이는 빌린 돈으로 의원을 부르고 약을 짓게 되었다. 어머니는 누워서 어린 아들의 손을 힘없이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는 그 다음날부터 임첨지의 사동이 되었다. 그런데 워낙 성격이 괴팍한 임첨지의 비유를 맞추기란 쉽지 않았다. 꼭두 새벽부터 세수할 물 또하라. 물이 뜨겁다. 차갑다. 온갖 시비를 걸며 혼을 낸다. 그리고 버젓이 순복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이 자식 이새끼 하며 푹하면 손찌검을 해댔다. 하지만 주변에 누가 있거나 친구들이 놀러왔을 때는 마치 인자한 주인처럼 행동을 했다. 순복아 어서 점심 먹으렴. 그러면 친구들이 입을 모아. 참으로 어진 주인이야. 사동에 밥 걱정까지 해주니. 그러면 임첨지는 기분이 좋아져서 골골골 웃어댄다.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부엌께서 누룽지를 조금 훔쳐먹고 있는데 그걸 본 임첨지가 불소시계로 쓰던 뜨거운 부지깽이로 순복이의 어깨를 내리쳐 어깨에 화상을 입은 적도 있다. 어린 순복이는 아프지만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임첨지가 친구 집에 술 먹으러 가면 그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한 발 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있다. 술에 취한 임첨지를 부축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오기도 했다. 단 한 번도 힘든 걸 내색하지 않다가 가끔 밤에 아버지 묘소에 가서 펑펑 서러움의 눈물을 쏟아내곤 했다. 유일하게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루는 밤늦은 시각 임첨지가 외출을 하려고 준비를 한다. 순복이는 당연히 임첨지를 수행하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는데 오늘따라 임첨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늘은 됐다. 나 혼자 갈 것이니 너는 쉬도록 해라. 순복이는 깜짝 놀라며 어르신 어디 가시는지 모르나 제가 모셔야지요. 아니래도 이런 일은 처음이다. 고개를 갸우뚱하던 순복이는 자기 방으로 가서 잠이 들었다. 새벽역 소피가 마려운 순복이가 뒷간으로 가는데 그제서야 임첨지가 새벽이 술을 맞으며 살금살금 들어온다. 게다가 술을 마신 것 같지도 않았다. 슬쩍 몸을 피한 순복이는 사랑방으로 들어가는 임첨지를 뒤에서 이상한 듯 바라보았다. 며칠은 또 아무 일 없듯 순복이를 괴롭히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며 욕을 해댄다. 빨리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기를 손꼽아 기다릴 뿐이다. 며칠 후 다시 밤에 임첨지가 외출할 차비를 한다.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넌 오늘 일찍 들어가서 자거라. 나 혼자 갈 곳이 있다. 순복이는 알겠습니다 하고 방으로 가는 척하고 임첨지의 뒤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다. 임첨지는 어두운 동구 밖을 지나더니 평소 사람 왕래가 없는 물레방앗간을 거침없이 들어가는 것이다. 순복이도 살금살금 따라 들어가 임첨지가 들어간 방앗간 앞에서 숨을 죽이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기존할 뻔했다. 처음엔 어두워서 물체를 분간하기 힘들었으나 차츰 익숙해지자 임첨지와 어떤 여인의 알몸이 비치고 있었다. 놀란 순복이는 한참을 더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돌아와 한참을 잠 못 이루고 새벽을 맞았다. 그 아지매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누구더라? 본 적이 있는 얼굴인데. 잠시 후 순복이는 방바닥을 손으로 쳤다. 맞다. 얼마 전에 임첨지의 먼 친척 상갓집에서 본 상주의 아내였다. 순복이는 그제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 임첨지가 외출을 한다. 순복이는 그 길로 한참을 뛰어 임첨지의 친구 최생원을 찾아갔다. 최생원은 동네에서 소문난 관음증 환자였다. 밤마다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의 부부 밤 생활을 몰래 엿보는 게 취미이다. 몇 번 걸려 관가에 끌려가서 권장도 맞았지만 그 버릇을 고칠 수가 없다. 어르신, 잠깐 저랑 같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최생원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있구나 싶어 얼른 옷을 챙겨 입고 순복이를 따랐다. 동구 밖 물레방압간에 도착한 두 사람, 순복이가 턱으로 그곳을 가리켰다. 최생원은 살금살금 문 앞으로 가서 그 안을 엿보았다. 잠시 후 최생원의 입이 딱 벌어졌다.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진 최생원은 순복이를 돌아보며 야릇한 미소를 짓더니 다시 그 안을 엿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임첨지와 어떤 여인이 혼랑붙고 밥주국으로 임첨지가 그녀의 엉덩이를 사정없이 내리치는 것이다. 작작 맞을 때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아파서 지르는 게 아니었다. 임첨지는 그런 그녀를 안으며 신나게 방아를 찌었다. 최생원은 너무나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혼자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 뒤로도 반면을 임첨지가 밤에 외출할 때마다 최생원에게 달려가 알려주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임첨지는 그 후로도 순복이에게 욕을 하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곤 했다. 그날도 욕을 하며 순복이 머리를 때리려던 임첨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으리, 일전에 나으리와 갔던 상갓집 주인어른이 저 좀 보자고 전갈이 왔습니다요. 만날깝쇼, 만나지 말깝쇼.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는 듯 머리를 후려치던 임첨지는 잠시 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뭣이라고? 그 사람이 널 왜 보자고 하는 게냐? 순복이는 말없이 임첨지를 노려보다가 한마디 했다. 나으리, 소인 입이 무겁사옵니다. 걱정 마십시오. 다음날 새벽. 순복이는 어머니와 자질구레한 살림살이를 지게에 싣고 오랫동안 정들었던 마을을 떠났다. 봇짐 속에는 최생원에게 받은 오백냥과 임첨지에게 받은 만냥, 그리고 임첨지에게 주곡으로 엉덩이를 맞고 비명을 지르던 그 여인에게 2만냥을 받아 모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향해 떠났다. 어느 한날 부잣집 마을을 지나게 된 김삿갓이 어느 집에 당도하여 하루 머물기를 청했으나 단박에 거절을 당하고 다시 또 청하니 두 번째 문전 박대를 당하고 나서 오기로 세 번째 집 문을 두드렸다. 그 집에서는 황갑이 다 된 영감이 나오더니 대뜸 누구냐고 소리치며 눈을 불아렸다. 지나가는 과객입니다만 이 집 어른께서는 인정이 많아 과객에 대한 대접이 후하다는 말씀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는지요? 사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지만 김삿갓은 한껏 영감을 축혀세웠다. 그러나 영감의 반응은 싸늘했다. 어떤 놈이 그따위 소리를 했단 말인가? 나는 과객의 과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더구나 지금 우리 집에는 홀로 된 며느리가 있어 사촌지간도 남자라면 전부 내쫓는 판인이 돌아가시오. 헉,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잘 지내보시구려. 김삿갓은 어이가 없어.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돌아섰다. 이 동네 인심은 박졸하기가 이를 데 없다고 생각한 김삿갓은 아예 이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잠잘 곳을 찾으려 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막 동네 어기를 벗어나려는데 누군가가 그를 불러세웠다. 이거 삿갓 어른이 아니십니까? 뒤돌아보니 일전에 김삿갓이 크게 도움을 준 박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니, 박생원께서 여기에 어쩐 일이십니까? 이 동네에 사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산너머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곳에 제 친척이 살고 있어 만나보고 돌아가는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하룻밤 묵으려고 이 동네에서 여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만 모두 퇴짜를 맞아 지금 막 다른 마을로 떠나려던 참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묵기로 하고 우선 저기 주막에 들어가 목이나 축이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그럼 하룻밤 신세 좀 지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초입에 있는 주막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김삿갓은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는 영감의 얽힌 이야기를 듣고는 기절 처풍할 만큼 놀랐다. 그 영감은 슬아의 외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자식 하나 보지도 못하고 몹쓸 병에 걸려 죽었지요. 그리고 얼마 안 지나 영감의 마누라까지 죽게 되니 그 집 구석에는 젊은 며느리와 늙은 시아버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이도 없는 젊은 며느리가 얼마 전부터 전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는군요. 헉, 그게 무슨 조화일꼬? 그러게 말입니다.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은 며느리의 전 몸살을 의원에게 보일 생각은 하지 않고 시아버지라는 작자가 그 병을 고친답시고 며느리의 젖을 빨고 있다는 겁니다. 젖을 빠는 시아버지나 젖을 물리는 며느리나 모두 인간 말종이지요. 그 대목에서 김삿갓은 잠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런 작자들을 그냥 놔둔다면 개가 웃을 일이니 우리 한 번 혼을 내줍시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을 내주지요? 내가 시 한 수를 지을 테니 그 시를 동구 밖에 큰 나무에다 걸어둡시다. 그러고는 단숨에 시 한 수를 지었다. 시아버지는 그 위를 빨고 며느리는 그 아래를 빠니 위와 아래는 다르지만 그 맛은 한 가지리라. 시아버지는 그 둘을 빨고 며느리는 그 하나를 빠니 하나와 둘은 다르지만 그 맛은 한 가지리라. 시아버지는 그 단 곳을 빨고 며느리는 그 신 곳을 빠니 달고 신 것은 다르지만 그 맛은 한 가지리라. 천하의 명시입니다. 이 시를 딱 붙여놓으면 아마 이 마을이 떠들썩해질 겁니다. 박생원은 박장 대소를 하고는 그 시를 들고 동구 밖으로 달려갔다. 조선선조 임금 때 우봉용이 지방 고을 관장을 맡아 부임했다.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관청의 모든 장부를 조사하고 창고의 현물을 대조하니 한 백성이 관청 곡식을 꾸어먹고는 아직 갚지 못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우봉용은 그 백성을 불러 자세히 물었다. 너는 나라의 곡식을 꾸어갔으면 주소한 다음에 반드시 갚아야 하거늘 어찌하여 이렇게 갚지 않고 버티느냐? 이렇게 추궁하니 백성은 엎드려 울면서 아뢰었다. 어르신 소인의 집은 농사를 지어 살아가고 있사온데 지난 봄 흉년에 나라의 곡식을 꾸어가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추수할 무렵에 큰 비가 내려 소인의 집과 전답을 모두 쓸어가 버리고 그때 부모님도 흙더미에 깔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지금은 소인 혼자 운막을 짓고 근근히 남의 일을 해주며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관장 어른께서 내년까지만 상환을 연기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인을 감옥에 넣어 벌을 받게 해주소서 이러면서 계속 우는 것이었다. 우봉용이 이 이야기를 듣고 보니 하도 딱히 이 백성을 구제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곧 관장은 엎드려 울고 있는 백성에게 물었다. 허면 내 집에서 지금 당장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 아무것도 없단 말이냐? 예, 나으리. 소인 집에 씨암탉 한 마리가 있사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봉용은 웃으면서 이렇게 명령에 보냈다. 그러면 되었다. 내일 그 닭을 잡아 삶아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대신 내 빚진 곡식을 감해 주도록 하겠다. 이튿날 백성은 과연 닭을 잡아 삶아가지고 와서 바쳤다. 이에 우봉용이 그 닭고기를 받아들고 이리저리 보면서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도로 백성에게 주면서 말했다. 내 생각해보니 관장이 어찌 백성의 닭을 먹고 국가 재산을 감해 주어서야 되겠느냐? 이 닭은 도로 가지고 가고 그 대신 꾸어간 곡식은 내년에 꼭 갚도록 하라. 이러고는 닭을 도로 주워 내보냈다. 이 백성이 울면서 닭을 받아들고 문 밖에 나오니 지금까지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여러 아전들이 잔뜩 노리고 있다가 덤벼들어 그 닭을 빼앗아 술안주로 먹어버리는 것이었다. 우봉용은 아전들이 닭을 빼앗아 먹는 것을 확인하고는 옳지. 요 놈들이 기어이 내 꾀에 걸려들었구나. 잘됐다. 하고 중얼거리면서 큰 소리로 조금 전에 나간 그 백성을 다시 불러들이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닭까지 빼앗기고 시리에 빠져 집으로 돌아가던 백성이 또 무슨 포를 받게 되나 검을 먹고 들어와 엎드렸다. 곧 우봉용은 백성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생각해 보니 관장으로서 어제 한 말을 뒤집어 백성을 속인 결과가 되었으니 이래서야 되겠느냐. 조금 전에 돌려준 그 닭을 도로 가져오면 내가 먹고 내 빚진 곡식은 내 개인 돈으로 갚아주마. 관장의 이 말에 백성은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속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는 어쩔 수 없이 아전들이 나누어 먹었다고 실토하며 죄를 정의했다. 이 말을 들은 우봉용은 크게 호령하여 수리를 불렀다. 백성에 닭을 먹은 아전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 올려라. 얼마 후에 우봉용은 수리가 적어온 명단을 받아지고 거기 적힌 아전들은 모두 들어와 엎드리라고 했다. 그런 다음 엎드려 있는 아전들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다음과 같이 타이르는 것이었다. 내가 약속을 지켜 닭을 먹고 이 백성이 꾸어간 곡식을 내 돈으로 갚아주려 했는데 그 닭을 너희들이 먹었으니 별 수 없이 너희들이 나누어서 이 백성에 빚진 곡식을 갚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모두 잘 알아들었느냐. 웃으면서 하는 관장의 이 말에 아전들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듯이 서로 쳐다보면서 대답하고 물러나왔다. 그러고 나와서는 서로 배를 잡고 한바탕 크게 웃으며 우리들이 저 늙은 여우같은 사또의 꾀에 속아서 멋모르고 비싼 닭고기를 먹고 말았네 그리오. 라고 말하고 우봉용의 묘책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이후로 관장의 말에 복종하고 조금 더 속이려는 마음을 갖지 않더라. 한 선비가 매우 영리하여 독서는 잘하면서도 남녀 잠자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선비가 장가를 갔는데 신부와 여러 날 밤 함께 잤지만 신부의 몸에 손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부가 혹시 불구자가 아닌가 하는 걱정에 신랑이 잠든 사이 손을 넣어 신랑의 연장을 잡고 살살 만져 키워보니 물건이 한참 동안 점점 커지는데 너무나 길고 좋았다. 이튿날 신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부친에게 나아가서 신랑이 자기 몸에 손대지 않는다는 사실과 또 신랑의 연장을 만져보아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씀드렸다. 달의 얘기를 들은 부친이 아들과 다른 사위들이 있는 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걱정하니 듣고 있던 큰 사위가 나서면서 장인어른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서 방법을 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가르쳐서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마음을 놓으시라고 했다. 다음날 큰 사위가 신랑을 데리고 몇 가지 얘기를 해보니 정말 신랑은 부모의 잠자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래서 큰 사위는 신랑에게 남녀 문제에 관해 대충 설명을 한 다음 오늘 밤 창밖에서 차례대로 불러줄 테니 그대로 따라해보라고 일러두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방에 들어간 뒤 큰 사위는 창밖에 서서 순서대로 부르기 시작했다. 신랑 먼저 신부의 옷을 모두 벗겨라. 다음은 신랑도 옷을 벗고 함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신부의 배꼽 아래를 더듬어 내려가서 두 다리가 맞붙은 곳에 도끼를 가지고 세로로 찍어서 쪼갠 것 같은 곳이 있는지 잘 찾아보아라. 여기까지 부르자 신랑이 너무 빨리 부른다고 하면서 조금 기다리라고 했다. 그러고는 예, 맞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 매우 축축한데요. 하고 말했다. 이에 큰 사위가 계속해서 불렀다. 그래, 그렇게 축축해야 해. 이제 내 연장을 꼿꼿하게 세워서 그곳에 결합하여 힘껏 밀어넣어보아라. 여기까지 불러주니까 신랑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형님, 형님, 이제 모두 다 터득했으니 더 이상 부르지 마시고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랑은 이날밤 일을 잘 마쳤다. 아침에 신부가 방에서 나오더니 큰형부를 붙잡고 좋아하면서 큰형부, 어젯밤에 불러준 그 내용이 참 정확하여 공부에 도움이 되던데요. 그런 내용이 어느 책에 적혀 있지요? 하고 물으니 형부는 크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응, 그것은 말이야. 고문진보라는 책의 뒷표지 바깥에 따로 적혀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봐. 이에 신부는 정말로 거기 적혀 있는 줄 알고 잘 기억하려고 애쓰더라. 남대문 밖에 사는 심시송을 가진 양반이 있었다. 집이 무척 가난하여 외출을 할 때면 남편과 아내가 한 벌의 옷을 서로 받고 입고 번갈아 나갈 정도였다. 그나마 병마절도사 이석구와 친척이어서 간혹 이석구가 도움을 주어 죽이나 겨우 먹고 다녔다. 작년 겨울 한낮에 심시가 한가롭게 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방 지붕에서 쥐가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심시는 쥐를 내쫓으려고 담뱃대로 천장을 쳤다.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려고 산 넘고 물 건너 여기에 왔으니 나를 박대하지 마십시오. 심시가 놀라서 분명 도깨비인가 싶었지만 생각해 보니 대낮에 어떻게 도깨비가 나오겠는가.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러워 하는데 다시 천장에서 소리가 났다. 내가 먼 길을 와서 몹시 배가 고프니 밥 한 그릇만 주시오. 심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가족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런데 심시가 말을 마치자마자 공중에서 소리가 났다. 당신들끼리 모여서 나 몰래 내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과 부인들이 놀라 달아나니까 귀신도 부인을 따라가면서 계속 외쳤다. 놀라서 도망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 집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것입니다. 곧 한 집안 식구가 될 텐데 나를 섭섭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인들이 여기저기 가서 숨었지만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머리 위에서 밥을 달라고 계속 소리를 쳤다. 결국 밥과 반찬을 한 상 차려서 대청마루에 놓아두었더니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귀신이 밥을 잠깐 사이에 다 먹고 치웠으니 다른 귀신들이 제사를 지내면 음식의 향만 맡고 가는 것과 달랐다. 심시가 놀라서 물었다. 너는 어떤 귀신이고 무슨 이유로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이냐? 귀신이 말했다. 나는 문경관이라 합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 우연히 이 집에 들어온 것이요. 배부르게 밥을 먹었으니 이제 가겠어. 곧 작별을 하고 귀신이 떠났다. 그런데 다음 날 귀신이 또 찾아와서는 어제처럼 먹을 것을 요구하고 다 먹은 다음 가버렸다. 이후 귀신은 매일 찾아왔고 어느 날은 하룻밤을 자고 가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결국 온 집안 식구들이 익숙해져서 귀신이 와도 놀라지 않게 되었다. 하루는 심시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벽에 부족을 붙이고 온갖 작기를 쫓아내는 물건들을 구해 침 앞에 내어놓았다. 그랬더니 귀신이 또 와서 말했다. 나는 요기가 아닙니다. 그런 수작이 무서울 리가 있겠습니까? 빨리 그것들을 치워서 나 같은 손님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뜻을 보여주시오. 심시가 어쩔 수 없이 물건들을 치우고 물었다. 너는 장래의 운명에 관해 알고 있느냐? 귀신이 말했다. 아주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심시가 말했다. 우리 집은 장래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귀신이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69살까지 살겠지만 평생 부러워할 것입니다. 당신 아들은 몇 살까지 살 것이고 손자에 가서야 겨우 과거에 급제할 것이요. 하지만 그나마도 쉽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심시가 그 말을 듣고 놀랄 뿐이었다. 집안 식구 중 어떤 부인은 몇 살까지 살고 아들은 몇 명이나 낳을지 물어보니 귀신은 일일이 다 대답해 주고 덧붙여 말했다. 내가 쓸 곳이 좀 있으니 엽전 200량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심시가 말했다. 내 눈엔 우리 집이 가난해 보이냐 부자로 보이냐 가난이 뼛속까지 사무치지요. 내가 봐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200량을 마련해 주겠냐 당신 집안에 숨겨둔 상자 속에 조금 전 빌려온 200량이 있는 걸 내가 아는데 왜 그 돈을 나한테 주지 않습니까? 내가 쓸 돈도 없어서 겨우 빌어서 꼬온 돈인데 이 돈을 지금 너한테 주면 나는 저녁 먹을 거리도 없을 것이다.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당신 집에 아직 쌀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니 저녁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이요. 어째서 거짓말로 때우려 하는 것이요? 내가 이 돈을 가져갈 테니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을 마치고 귀신은 훌쩍 가버렸다. 심씨가 상자를 열어보니 자물쇠는 제대로 채워져 있었으나 돈은 사라지고 없었다. 심씨는 손해가 점점 커지는 것에 고민하다. 부인들을 친정으로 보내고 자신도 친한 친구의 집에 가서 자기로 했다. 그랬더니 귀신은 친구 집까지 쫓아와서 화를 내며 말했다. 어째서 나를 피해 이런 곳까지 와서 빌어 살고 앉았어. 당신이 만약 천리를 달아난다 해도 내가 못 찾을 것 같어? 귀신은 이번에는 그 집 주인에게 밥을 달라고 했다. 주인이 밥을 안 주자 귀신은 온갖 욕을 해대며 그릇들을 깨부쉈다. 이토록 밤새도록 소란을 피우니까 주인은 심씨에게 원망을 하며 깨진 그릇 앞까지 물게 했다. 심씨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날이 새자마자 집으로 돌아갔다. 귀신은 부인들의 친정까지 찾아가 똑같이 소란을 피워서 부인들도 돌아와야만 했다. 이후 귀신은 평소처럼 심씨 집을 드나들었다. 그러다 하루는 귀신이 말했다. 이제 오랫동안 헤어지고 만나지 못할 테니 부디 몸을 잘 관리하시구리야. 심씨가 말했다. 내가 어디로 가든 좋으니 부디 빨리 여기서 떠나라. 우리 집안 사람들도 편하게 좀 살아보자. 귀신이 말했다. 우리 집은 경상도 문경에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지만 노잤더니 없구려. 그러니 유협전 천량만 내게 주시오. 심씨가 말했다. 내가 가난해서 밥도 잘 못 챙겨 먹는 건 너도 알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은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하냐. 귀신이 말했다. 당신 친척인 절도사 이석구 집에 가서 내 이야기를 하면 쉽게 빌려줄 겁니다. 어째서 돈을 안 구해와서 내가 집에 못 가게 합니까? 심씨가 말했다. 우리 집안의 모든 것은 절도사께서 주신 것이다. 이분 은혜가 너무 큰데 하나도 보답을 못해서 항상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또 천량을 빌리라는 게 말이 되느냐. 귀신이 말했다. 내가 당신 집에서 소란을 피운 걸 이미 절도사도 알고 있을 것이요. 당신이 이것만 해주면 요기를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면 어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심씨가 기가 막혀서 말도 못했다. 그래서 즉시 이석구의 집으로 달려가 사정을 모두 말했다. 이석구는 화를 냈지만 결국 돈을 주었다. 심씨가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 상자 깊숙이 감춰두고 앉아있으니 곧 귀신이 와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노잣돈을 넉넉히 가져다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노잣돈을 얻었으니 이제 집에 돌아갈 테요. 심씨가 귀신을 속이려고 말했다. 내가 누구에게서 돈을 얻어와서 너한테 노잣돈을 주겠냐? 귀신이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에 당신이 봐서 알 텐데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십니까? 잠시 뒤 귀신은 또 말했다. 내가 이미 상자 속에 당신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지만 250량은 남겨두었으니 가서 술이나 한 잔 하십시오. 귀신이 인사를 하고 사라지니 심씨 집안의 모든 이들이 좋아서 기뻐 날끼며 서로 축하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자 또 공중에서 귀신이 인사를 했다. 심씨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쳤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구걸까지 해서 천량을 마련해서 고향에 가게 해줬으면 너는 감사한 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약속을 깨고 다시 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 너는 은혜도 모르는구나. 내가 관우사당에 가서 너에게 벌을 주라고 빌어야겠다. 귀신이 말했다. 저는 문경관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은혜를 쳐버렸습니까? 심씨가 말했다. 문경관이 아니라고? 그럼 너는 누구냐? 귀신이 말했다. 나는 문경관의 아내입니다. 당신 집에서 귀신을 잘 대접한다고 남편이 그러길래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반갑게 맞이해야지 욕이나 하고 있군요. 남녀를 모두 공경하는 게 선비일 텐데 당신은 책을 읽으면서 배운 것도 없습니까? 심씨가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웃었다. 귀신은 또 날마다 찾아왔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심씨의 소식이 끊겨 어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당시 허사가들은 앞다투어 심씨 집에 가서 귀신과 이야기를 했으니 심씨 집 문앞이 시장 바닥 같았다. 학사 이이유는 심지어 그 집에 하룻밤 묵으면서 귀신과 대화까지 했다고 한다. 이 무슨 괴이한 일인가? 한 고울에 홍시 성을 가진 선비가 풍원 직책을 맡았다. 그런데 홍시 선비의 아내는 음모가 너무 길어서 어쩌다가 땅바닥에 앉아서 소변을 볼라치면 음모가 땅에 닿아 접권했다. 어느 추운 겨울 섯달 금은 깨었다. 홍시 선비의 부인이 밤에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 밖에 나와서 마당가에 앉아 소변을 보는데 마침 땅바닥에 얼음이 얼어 있었다. 소변을 다 보고 일어나려니 음모가 얼음에 닿아 함께 얼어붙어 털이 당겨지는 바람에 아파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부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남편을 불렀다. 여보! 여보! 빨리 일어나! 이리 좀 나와요! 여보! 빨리요! 부인의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에 잠을 깬 홍시 선비가 마당으로 나와보니 상황이 매우 고약하게 되어 있는 것이었다. 아니, 내가 변수회 가서 용변을 보라고 주의를 시켰지 않아? 이 일을 어떻게 한담? 가만히 있자. 옳지, 좋은 수가 있어. 홍시 선비는 급한 마음에 얼른 엎드려 음모가 붙어있는 부분의 얼음에 입을 가까이 대고 입김을 불어서 얼음을 녹이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손으로 땅을 짓고 엎드려 몸을 구부리고는 입을 음모 가까이 가져가 열심히 입김을 부니 그만 어느 사이에 선비의 긴 수염 역시 땅바닥 얼음에 닿아 얼어붙어 버렸다. 홍시 선비는 푸는 일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보려고 해도 얼음에 붙은 수염이 당겨져 아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얼굴을 부인의 옥문 앞에 대고 공짱 못한 채 엎드려 있는 동안 날이 새고 아침이 되었다. 그런데 마침 새벽에 약정일을 맡아보는 김씨 선비가 무슨 연락을 취하려고 홍시 선비 집에 들러 대문에서 홍풍원, 풍원 이 사람 아직 일어나지 않았나? 빨리 대문을 좀 열게나. 연락할 일이 있어서 급히 왔네.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다. 이에 홍시 선비는 할 수 없이 엎드린 채 큰 소리로 아, 김약정. 관청일이 비록 중하지만 나는 내년 봄 해빙하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게 되었네. 내 이 뜻을 관청에 전하고 풍원 직책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도록 해주게나. 내년 봄 이후 내 권농 직책을 맡으라 해도 마다 않고 하겠네. 뭐,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린가? 무슨 일이 생겼나? 응, 그렇다네. 넉넉잡고 내년 봄 해동하기 전까지는 내 아마 못 나갈 것 같네. 그리 알고 돌아가게나. 이렇게 말하며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대로 돌아가라고 하니 김시 선비는 아마도 집안에 무슨 큰일이 있는 것 같아서 지게를 담벼락에 기대놓고 올라서서 담을 넘어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홍시 선비는 마당가에 엎드려 있고 아내는 엉덩이를 내놓은 채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본 김시 선비는 사정을 대강 짐작하고는 외쳤다. 어이, 홍풍원! 그러면 내년 봄 얼음이 녹는 춘삼월에나 만나세! 나 이만 돌아가네! 이러고 내려와 얼른 떠나가더라. 한 선비가 사랑방에서 독서를 하는데 부인이 종경 옆에 와서 선비의 독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선비는 글을 읽다가 아주 좋은 글귀가 나오면 붉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다음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도 역시 붉은색으로 점을 찍어놓고 냈다. 그리고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붉은색으로 줄을 걷고 잘 알 수 없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 종이 쪽지를 붙였다. 선비의 아내는 옆에서 보고 있다가 선비가 이렇게 할 때마다 설명을 들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 그랬는데 하루는 선비가 외출했다가 술에 취해 돌아와서는 사랑방에 들어가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었다. 마침 여름철이라 선비는 옷을 모두 벗은 채 두 다리를 쭉 뻗고 큰 배자로 번듯이 누워서 자고 있었다. 부인이 남편을 찾아 사랑방으로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싱긋이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옳거니 내 이럴 때 장난을 한번 해보아야지. 곧 부인은 붓을 들고 붉은 물감을 찍어서 남편의 양근 끝에다 빨갛게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축 처진 음랑에는 역시 붉은색으로 점을 찍은 다음 붓을 놓았다. 부인은 그렇게 해놓은 모습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다가 다시 붓에 붉은 물감을 찍어서 음모에 줄을 죽죽 긋고는 붓을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코끝에 종이 쪽지를 붙여놓았다. 이렇게 장난을 쳐놓고 부인은 안으로 들어와 모른 채 했다. 잠에서 깬 선비가 몸에 온통 장난질에 놓은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와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부인, 당신이 이런 장난을 했어요? 예, 여보.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잘했지요? 양근은 크고 그 끝이 탐스러워서 당연히 동그라미고요. 음랑은 일 치르는데 있으나 마나 별로 방해가 안 되니까 점을 찍었지요. 또 음모는 일을 치를 때 함께 휩쓸려 들어가 방해가 되니까 좋지 않아 줄을 그었답니다. 어때요? 참맞게 잘했지요? 이렇게 말하고 딸깔대며 웃는 것이었다. 그래서 남편이 부인을 안으며 칭찬하고는 여보, 그런데 내 코끝에는 왜 종이쪽지를 붙였어요?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아내의 대답이 또한 매우 골짜기였다. 예, 그건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코가 크면 그 연장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신은 어쩐 일인지 코는 작으면서 그 연장은 그렇게 크고 좋은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의문을 표시하느라 종이쪽지를 붙인 거지요. 이 말에 남편은 폭소를 터뜨리고 더욱 힘껏 안았다. 흔히 선비들 사이에서는 과거 시험 직전에 매시의 아내와 간통하면 반드시 급제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었다. 그래서 조씨 성을 가진 한 선비가 이 말이 맞는지 시험해 보려고 했다. 곧 조씨는 과거 시험날이 임박했을 때 내시들의 사정을 잘 아는 한 사람을 중간에 놓아서 장동에 살고 있는 한 내시의 아내와 약속이 되었다. 조선비가 약속한 날 밤 그 내시의 집으로 찾아가니 이날 내시는 숙직하로 대걸로 들어가고 내시 아내가 고운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조씨 선비가 들어가니 내시 아내는 반갑게 맞이하여 방 안으로 안내했다. 방 안에는 병풍이 둘러쳐져 있고 병풍 앞에는 보료가 깔려 있었다. 부인의 안내에 따라 보료 위에 앉으니 부인은 그 앞에서 공손하게 큰절을 올리고 누추한 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했다. 그리고 준비했던 술상을 가져왔다. 부인은 조씨 선비에게 몇 잔의 술을 권한 다음 술상을 밀쳐놓고 아름다운 이불을 펴며 잠자리를 준비했다. 조선비는 젊은 열기에 춘정이 크게 고조되었고 부인이 스스로 옷을 벗고 몸을 맡기니 조선비는 부인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다. 부인은 워낙 내시에게 훈련이 잘 되어 옷을 벗고 그냥 노는 데에는 매우 익숙해 있었다. 하지만 남자의 살점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처음 느껴보는 충격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일이 끝났는데도 아직 밤이 많이 깊지는 않았다. 두 사람이 이불 속에 누워서 매시 생활에 관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부인의 남편이 대문에 와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조선비가 당황스러워하자 부인은 도련님은 빨리 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만 계십시오. 그리고 묻는 말에만 적당히 대답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조금 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이 침착하게 옷을 입고 나가서 대문을 열고 남편을 받아들였다. 관복을 입은 내신은 영조 임금의 생모를 모신 육상궁의 심부름을 갖다가 돌아오는 길에 부인 생각이 나서 잠깐 들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와서는 포류 위에 앉아있는 조선비를 보고 부인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이때 부인은 예, 여보. 부평사는 제 친정 고종 사촌 오빠인데 과거를 보려고 상경에 마땅한 숙소가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하고 거리낌없이 소개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내신은 조선비를 보고 반가워하면서 아, 그대가 부평 김생이오? 왜 진작 찾아오지 않았소? 학원은 손을 잡았다. 이에 조선비도 적당한 말로 인사하니 내시가 다시 이렇게 말했다. 과거 보는 날 종일 시장할 테니까 내가 수라상에서 남은 음식을 좀 갖다 주겠어요. 과거장에 들어오면 뒤쪽에 세양심은 밭이 있으니 거기에 자리 잡고 앉도록 하오. 내가 그리로 찾아가지오. 자, 그러면 부인, 오늘 밤 오랜만에 내외종 남매끼리 다정하게 얘기도 나누고 잘 보내시오. 나는 대골로 들어가오. 그러고 나서 내시는 집을 나갔다. 부인은 대문을 잠그고 들어와서 새로운 정감이 있는 듯 다시 조선비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었다. 새로이 두 살결이 맞닿은 감동은 조금 전에 처음 때보다 훨씬 더 고조되었고 부인과 함께 밤을 보냈다. 이러고 두 사람은 황홀감 속에서 몸에 힘을 빼고 좋아했다. 아침에 조선비는 뒤에 또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부인과 헤어졌다. 며칠 뒤 과거장에 들어간 조선비는 내시에게 무슨 꼴이라도 잡힐까 두려워 일부러 만나지 않으려고 그날 밤 내시가 일러준 세양밭에서 멀리 떨어진 장원봉 아래에 앉아서 얼굴을 숙인 채 답안을 쓰고 있었다. 점심때가 지나니 그 내시가 부하를 데리고 나타났다. 내시는 약속한 장소에 가보고 선비가 없자 사방을 다니면서 부평 김생을 부르며 찾다가 마침내 조선비가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이때 조선비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내시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웃으면서 말했다. 아 이 사람아 자네를 찾는 것 같은데 왜 숨어? 이 말을 들은 내시가 조선비를 보고는 응 여기 있었구려 내 한참 동안 찾아 헤매고 다녔네 라고 말하며 가지고 온 많은 음식을 주고 갔다. 이 과거에서 조선비는 과연 소문대로 급제했지만 이 일이 널리 알려져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했다. 여자의 옥문 가운데에 뾰족하게 밖으로 솟아오른 부분을 옛사람들은 쥐의 귀처럼 생겼다고 해 서이라고 일컬어왔다. 한 선비가 어린 처녀와 혼인했는데 아내가 어려서 음량 교합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다. 선비가 잠자리를 하려고 옷을 벗기면 한사 코피하고 강하게 거부하면서 울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선비는 잠자리는 고사하고 아내의 다리 사이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다. 하루는 선비가 계책을 꾸며 아내를 속이기로 작정했다. 밖에 외출했다가 급히 들어온 선비는 아내에게 빨리 도포를 내놓으라고 재촉했다. 그러자 아내는 여보 갑자기 어디에 가시려고 도포를 찾아요 하고 물었다. 이에 남편은 일부러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우면서 목소리를 낮추어 이렇게 대답했다. 여보 건넌마을에 사는 내 친구 부인이 남편과 밤에 옷을 벗고 잠자리 하는 것을 계속 거부하다가 옥문 가운데에 서희라는 풀이 돋아나 이것이 점점 자라서 배를 찔러 끝내 죽었다는 연락이 왔소. 그러니 문상을 다녀오겠소. 이 얘기를 유심히 듣고 있던 아내는 멈칫멈칫하더니 돌아앉아 치마를 올리고 몸을 구부려 바지까랑이를 벌리고는 사타구니 사이에 자기 옥문을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놀라면서 남편 손을 끌어당겨 자기 옥문 가운데에 솟아오른 부분에 갖다 대고는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여보 나도 무엇이 솟아올라 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서희라는 풀이 아닌지 잘 좀 만져봐 줘요. 이에 남편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아내의 그것을 부드럽게 한참 동안 만지고는 다정하게 말했다. 아 참 큰일 날 뻔했네 그려. 이것이 바로 서희라는 풀인데 당신이 나와의 잠자리를 계속 피해서 벌써 제법 많이 자랐구려. 이것은 남자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그 연장으로 자주 때리고 문질러야만 자라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자라서 마침내 죽게 된다오. 내 친구 부인도 바로 이것이 자라서 죽은 거요. 좀 늦었으면 크게 자랄 뻔했어. 남편은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설명을 했다. 얘기를 듣던 아내는 만지고 있는 남편의 손 감촉에 흥분을 느끼면서 촉촉하게 샘물을 썩고 남편을 껴안았다. 그렇다면 여보 당신 친구 부인 문상은 뒤에 가고 내 옥문의 서희부터 좀 잘하지 못하게 치료해줘요. 참 치료할 때 많이 아프지는 않겠지요? 아내는 교하는 손에 더욱 힘을 주면서 애원하듯 호소했다. 곧 남편은 계책의 성공에 희열을 느끼며 태연하게 말했다. 음 처음에는 조금 아프지만 금방 괜찮아져요. 선비는 아내를 눕히고 옷을 벗긴 다음 놀라지 않게 천천히 잘 유도해 아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흡족하게 일을 끝냈다. 이유로 아내는 밤마다 이른바 서희 치료 행사를 해달라고 졸랐고 그러는 동안 어느덧 아내는 음양 행사에 매우 능숙해졌다. 한 고울에 관장이 부임해 왔는데 가족을 거느리지 않고 혼자 와서 살았다. 그런데 이 관장은 성질이 너무 급하고 과격하여 아전들이나 관노들이 조그마한 실수를 저지르기만 해도 불호령이 떨어졌으며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서가 없이 반드시 매를 치고 엄격했다. 또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백성들의 재물을 과도하게 수탈하여 창고에 가득 쌓아두었다. 이에 아전들이 그 고통을 감당하기 어려워 의논하기를 우리들이 계속 이 관장 밑에 있다가는 관장의 매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관장에게 매를 맞아주구나 법을 어겨 죄를 짓고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다. 하면서 계책을 꾸며 관장을 내쫓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결정에 따라 늘 관장 주위에서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는 영리한 통인을 불러 다음과 같이 일렀다. 내가 관장 주위에 있다가 관장이 혼자 앉아있을 때 달려들어 힘껏 관장의 뺨을 때리고는 도망가지 말고 태연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라. 며칠 후 어느 날 오후였다. 관장이 도포를 입고 대청마루에 앉아 시를 읊으며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시간의 일부로 아전들과 관노들이 모두 뒷곁으로 피하여 관장 주위에는 통인 한 사람만 있을 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때 관장이 긴 소리로 통인을 불러서 명예했다. 얘야, 따끈한 차 한 잔 올려라. 모두들 어디로 가고 이렇게 주위가 조용하냐? 모두들 어디에 있느냐? 이에 통인이 차를 들고 올라가 관장 앞으로 가서 찻잔을 내려놓은 다음 갑자기 달려들어 관장의 뺨을 힘껏 내리쳤다. 언급결에 통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관장은 찻잔을 팽개치면서 펄펄 뛰고 대청마루를 왔다 갔다 하며 발을 굴렀다. 이놈 잡아라. 모두들 어디 있느냐? 이놈 빨리 잡지 않고 무엇들 하느냐? 이놈이 내 뺨을 때렸어, 이놈이. 이렇게 허통을 치는데 통인은 저만치에 엎드려 울면서 사또어른 소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고정하소서 소인이 금방 차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엄살을 떨며 결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우겼다. 때를 맞춰 뒷곁에서 달려나온 아전들과 관노들이 관장 앞에 와 엎드리며 소리를 맞춰 아래는 것이었다. 사또어리,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다지 노여워하십니까? 차근차근 말씀을 하소서. 소인들은 영문을 모르게 싸웁니다. 이렇게 능청을 떨면서 일부러 두려워하는 채 했다. 그러자 관장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으로 통인을 가리키며 그가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이 말에 아전들은 모두 그럴 리가 없다는 듯이 서로 쳐다보며 웃었다. 이때 한 아전이 나와 엎드리면서 아래였다. 사또어리, 고정하소서. 날씨가 너무 더워 정신이 흐려지신 것 같사옵니다. 어린 통이네 어찌 사또의 뺨을 때리겠습니까? 뭔가 착각을 하신 것 같이 생각되오니 찬물을 한 그릇 드시고 고정하소서. 얘들아 무엇들 하느냐? 빨리 사또께 찬물 한 그릇을 잊지 않고. 이렇게 말하며 관노를 시켜 찬물을 떠오라고 소리질렀다. 이에 관장은 더욱 분해서 화를 내고 제 성질에 받쳐 미친 사람처럼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어쩔 줄을 몰라했다. 이날 밤새도록 소리를 질러댄 관장은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몸속에서 열이 지소사 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고 이튿날 관장이 병이 났다는 소문을 듣고 지역의 토들과 이웃 관장들이 문병을 왔는데 관장은 화가 덜 풀려 씩씩거리며 통인에게 뺨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다. 그러자 문병원 사람들이 모두 웃으면서 아마도 사또 몸이 허약해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좀 고정하시고 쉬셔야 하겠습니다. 학원은 모두 피하여 물러갔다. 이후 관장이 정신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소문이 번지니 곧 감명에 보고되어 관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이항복이 권율의 무남독녀에게 장가들어 신혼 초에 처가의 한 여정을 보고 너무 예뻐 결코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인에게 혼자 조용히 복서하면서 지낼 수 있는 방을 하나 마련해 달라고 하니 곧 장인은 한적한 곳에 방을 하나 마련해 주었다. 이항복은 곧 그 여정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여 정을 통하고는 이후로 종종 밤에 그 여정과 살을 맞대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장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어떻게 하면 한 번 무한을 줄 수 있을까 고심한 끝에 함께를 생각해냈다. 장인은 사이 몰래 몇 명의 친구들과 이 계획을 상의하고 매일 밤 여러 명의 친구들을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한 친구 집에 사랑방에 모여 놀게 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이항복의 방을 살피다가 어느 날 밤에 여정이 사위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는 급히 친구들을 불러 그 방문 앞에 모이게 했다. 권율의 친구 여러 사람이 이항복의 방문 앞에 서서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 바야흐로 한창 운후를 즐기는 것 같았다. 이때 장인 권율이 호끼침 소리를 내며 나직한 목소리로 사위를 불렀다. 이 사람아 잠들었는가? 미안하네 그려. 내 친구들이 자네를 보겠다고 몰려왔으니 늦었지만 잠시 일어나야 하겠네. 이때 사위 이항복은 여정을 알몸으로 만들어 한창 끌어안고 즐기고 있었는데 뜻밖의 장인의 목소리를 듣고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곧 이항복은 여정에게 옷을 입힐 시간이 없어 벗은 채로 이불에 쌓어 방구석에 밀쳐놓고 불을 켜고는 옷을 주섬주섬 입으면서 문을 열고 나갔다. 이에 밖에 서있던 장인의 친구들이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고 이항복은 장인 친구들에게 절을 해 인사를 올렸다. 이때 장인의 친구 한 사람이 방 안을 두리봉거리다가 이렇게 말하면서 일어섰다. 좁은 방에 이불마저 방구석에 있어서 더욱 좁군. 내가 이불을 걷어 치렁 위에 올려놓겠네. 이러고는 여유를 주지 않고 곧장 이불이 있는 구석으로 가더니 주섬주섬 이불을 싸서 번쩍 뜨는 것이었다. 이 순간 옷을 벗은 탐스러운 알몸의 여정은 땅에 떨어지고 이불만 들리었다. 장인 친구들이 이 아름다운 여체를 보고 손뼉을 치면서 웃으니 이항복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얼굴빛도 변하지 않고 빙그레 웃으면서 여유있게 말했다. 옷 벗은 여정을 숨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먼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정을 구석으로 밀치고 옷을 챙겨주어 있게 하니 보고 있던 장인 친구들은 배를 쥐고 웃었고 여정은 부끄러워 얼굴을 가린 채 어쩔 줄을 몰라했다. 한 선비가 집은 가난하면서 다섯 아들을 두었는데도 부부 금실이 좋아 매일 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내와 잠자리를 했다. 그런데 방이 하나뿐이어서 다섯 아이들이 부모와 한방에서 생활하니 좁은 방 아이들이 잠든 옆에서의 부부 잠자리란 아무리 조용히 한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자연히 아이들에게 들키는 날이 많았다. 부모의 잦은 잠자리를 지켜본 아이들이 다음과 같이 하소연하면서 응원을 하는데 먼저 제일 큰아이가 제의했다. 얘들아, 엄리 아버지가 저렇게 금실이 좋아 매일 밤 잠자리를 하니 틀림없이 또 동생이 태어날 것 같다. 만약에 또다시 동생이 태어나면 결국 우리들이 업어서 키워야 하니 등에 오줌도 싸고 힘이 들어 견디기 어렵다. 오늘부터 우리 다섯이 매일 밤 하나씩 당번을 정해 잠을 자지 말고 지켜서 엄리 아버지의 잠자리 행사를 못하게 막도록 하자. 이렇게 실로 가슴 아픈 결정을 하게 된 것이었다. 이후로 부모가 기회를 보아 잠자리를 하려고 하면 자지 않고 있던 당번 아이가 모든 아이들을 깨워 소란을 피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니 부모는 아이들의 방해로 잠자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마침내 아이들이 당번을 정하여 지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여보 저 아이들이 우리의 잠자리를 회방 놓으려고 당번을 정해 불침번을 서고 있으니 제일 어린아이가 당번일 때를 노려 이 아이가 피곤해 잠든 사이에 기회를 보아 잠자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선비 부부는 제일 어린아이가 당번인 날 이 아이가 코단에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는 남편이 아내 뒤에 붙어 누워서 살그머니 연장을 삽입해 놀이를 시작했다. 이때 기분이 오른 아내가 몸을 조금 심하게 흔드니 그만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당번 아이가 놀라 잠에서 깨어나 이렇게 소리친 것이다. 언니 밤중에 날도 새기 전에 아버지를 업고 어딜 가? 그래서 부부는 오랜만에 기회를 노렸지만 역시 작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그만 중단하고 말았다. 아침에 선비는 화가 나서 아이들을 소리쳐 불렀다. 너희들 잘 들어. 너희 다섯 명이 함께 소를 몰고 산으로 가서 종일 소에게 풀을 뜯어먹이고 해걸음에 돌아와야 한다. 결코 빨리 돌아와서는 안 되느니라. 알았느냐? 이렇게 호통을 쳐 아이들을 내쫓아 놓고는 느긋한 마음으로 옷을 벗고 오래 참았던 그 정감을 유감없이 풀기 시작했다. 선비 부부는 맨몸으로 나란히 누웠다. 먼저 남편이 부인 눈썹을 만지면서 여보, 이게 무엇이지요? 하고 물었다. 이에 아내는 그것은요, 내 팔자문이지요? 하고 대답했다. 이어서 선비가 그 아래에 있는 눈을 만지며 이것은 또 무엇이지요? 하고 물었다. 이에 아내는 예, 그것은 내 망부천이랍니다. 하고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질문과 대답을 거듭하면서 남편의 손은 점점 아래로 부인의 몸을 더듬어 내려갔다. 코를 만지면서 물으면 그것은 감신현이지요? 라고 대답하고 입을 물으면 그것은 토양굴이지요? 하고 대답하고 톡을 물으면 그것은 사이남이지요? 하고 대답했다. 이어 남편이 유방을 만지면서 이것은 무엇인가? 고 물으니 아내는 그것은 쌍령이지요? 하고 대답했다. 또 배를 물으니 유선고지라 대답하고 더 내려가 볼록한 둔덕을 물으니 그것은 옹문산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남편이 음모를 잡고 물으니 아내는 감초라고 대답했으며 마지막으로 옹문을 만지면서 물으니 그것은 온정이란 것입니다. 하고 다정하게 대답했다. 이렇게 남편의 질문이 끝나고 다음에는 아내의 질문이 시작되었다. 남편의 음경을 잡고 여보, 이것은 무엇이지요? 하고 물으니 남편은 응, 그것은 주상시라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했다. 이어 음망을 잡고 이것은요? 하고 물으니 남편은 그것은 홍동시 형제지요?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이러다 보니 애정문답놀이에 그만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한편 다섯 아이들은 다섯 아이들은 집을 나가서 산으로 가지 않고 소를 풀이 많은 냇가 언덕에 매놓고 몰래 집 안으로 숨어 들어왔다. 그리고 엄리 아버지가 애정문답놀이를 하고 있는 방창문 아래에 서서 지금까지의 얘기들을 모두 다 엿들었다. 얼마 후 아버지가 파야흐로 엄마의 몸속 깊은 곳에 연장을 삽입하려는 순간 아이들은 일제히 신호를 하며 우르르 방 안으로 몰려들어갔다. 깜짝 놀란 부부는 이번에도 애정작업이 서론으로 끝나고 본 작업은 이루지 못했다. 선비는 화를 내며 아이들을 붙잡아서 너희들 하루 종일 소에게 풀을 뜯어먹이고 오라 했는데 왜 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매를 맞아야겠다. 학원은 야단치면서 아이들을 때리려고 했다.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소에게 풀을 배부르게 뜯어먹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목욕도 하고 산으로 들러다니며 많이 놀다가 왔습니다. 뭐라고? 그 짧은 시간에 어찌 그렇게 산으로 들러 돌아다니다가 왔다고 하느냐? 못된 것들! 아, 아버지! 정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처음에 소를 몰고 팔자문에서 나가 망부천에 가서 물을 먹이고 이어 감신형과 토양굴 그리고 싸이남 등으로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인 다음 다시 쌍령을 넘어 유성고지를 건너서 옥문산에 올랐다가 마지막으로 감초전에서 잘 자란 좋은 풀을 배부르게 뜯어먹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온정에 따뜻한 물에서 목욕까지 자라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선비 부부가 애정 문답놀이로 하던 말을 그대로 엮어서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더욱 화를 내고 몽둥이로 아이들을 쫓으며 야단쳤다. 누가 너희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본 놈이 있느냐? 아, 예, 아버지! 주상시와 홍동시 형제가 저희들이 다니는 것을 본 증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이들은 부친의 매를 피하여 달아났고 이후 선비 부부는 아이들의 감시로 아늑하고 정감어린 즐거운 애정놀이 시간을 갖지 못했다. 서울에 해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오이를 삶아 반찬으로 잘해 먹었어. 삶은 오이처럼 물렁물렁한 것이란 뜻으로 오무름이라 이름 짓고 한자로는 음만 따서 오무름이라고 적었다. 이때 왕족 중에 한 사람이 큰 부자였는데 인색하기로 인근에 소문이 나 있었다. 이 부자는 아들 네 명을 두었지만 아들들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모든 재물을 혼자 움켜주고 있었다. 오무름이 해악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은 부자는 어느 날 오무름을 불러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오무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꾸며 들려주었다. 장안에 이동지라는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매우 인색했다. 이 사람은 불철추야 일을 해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부자가 된 후에도 성품이 인색하여 누구에게 동전 한 푼 보태주는 일이 없었고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늙어 죽을 때가 다 되어 생각해 보니 그 많은 재산을 한 푼도 저승으로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식들을 불러 유언하기를 내가 죽거든 관 양쪽의 구멍을 들어 내 두 손이 각각 관 밖으로 나오게 하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이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손에 쥐고 가는 것 없이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모두 잘 깨닫게 하라. 하원은 얼마 후에 눈을 감았다. 부친이 숨을 거두니 자식들은 부친의 유언에 따라 상려의 양옆 휘장을 걷고 관에서 두 손이 각각 밖으로 덜렁덜렁 나와있게 하여 사람들이 그 빈손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모두 이동지의 유언에 큰 뜻이 담겨있음을 알고 머리를 끄덕였다. 오무름에 이 이야기를 들은 부자는 자신도 크게 깨닫고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아들들을 불렀다. 오늘부터 내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물려줄 테니 북과 종이를 가지고 와서 각각 받아 적어라. 이렇게 말하고 모든 재산을 흩어 골고루 분배했다. 이후 자신은 산속에 정자 하나를 짓고 검은고로 세월을 보내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여생을 마쳤다. 안시 송을 가진 선비가 있었는데 선비 지비우세는 한 여자 무당이 살고 있었다. 이 무당은 젊고 예뻐서 안시 선비가 마음에 두고 늘 엿보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한편 무당도 안시가 자기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다. 하루는 저녁때 안시가 깨를 부렸다. 안시는 거짓으로 갑자기 가슴이 심하게 아프다고 소리치며 아내에게 옆집 무당을 좀 불러와 귀신 쫓는 굿을 해달라고 부탁하라 했다. 부탁을 받은 무당이 와서 누워있는 안시 옆에 앉아 안시의 가슴을 만지면서 굿할 준비를 하는데 안시가 갑자기 무당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꽉 쥐었다. 이에 당황한 무당이 겉으로는 의젓한 표정을 지우면서 이것 빨리 놓아주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하고 엄숙하게 말했다. 그래도 안시가 계속 놓지 않으니까 무당은 이 말을 몇 번씩이나 되풀이했다. 방문 방문 밖에서 걱정하며 보고 있던 안시의 아내는 그 말이 귀신에 대해 경고하는 말로만 알고 큰 걱정을 했다.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있던 무당은 다시 사정하는 말로 제발 제발 놓아줘요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면서 놓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안시는 눈을 딱 감고 더욱 힘차게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무당은 도저히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또 이전부터 안시의 눈치를 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계책을 생각해냈다. 무당은 곧 안시의 아내를 불렀다. 부인 먼저 귀신을 달래야 하겠으니 붉은 콩 한 대와 쌀 두 대 그리고 두어자 되는 무명배 토막을 소반에 받쳐가지고 오십시오. 이 말에 따라 안시의 아내가 그대로 준비해 소반에 받쳐 들고 오니 무당은 그 소반을 받아 안시 가슴 위에 얹고 몇 마디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이 하고는 다시 안시 아내에게 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소반을 가지고 집 동쪽으로 오십보 바깥에 나가서 땅에 내려놓고 큰절 삼칠번을 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안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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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는 조심스럽게 소반을 들고 대문에서 동쪽으로 오십볼을 세면서 걸어 나가서 그곳에 소반을 내려놓고 정중하게 천천히 스물한 번에 큰절을 올렸다. 그리고 안시의 아내가 돌아오는 것을 본 무당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안시의 아내가 나가서 절을 하고 오는 동안 방안에 있었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안시의 아내는 물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안시의 아내는 오로지 남편의 병이 완쾌된 것만을 좋아하면서 그 무당을 매우 영엄이 있다고 후하게 대접했다. 선저 임금이 사망 2년 전부터 병속에 누워 낮에는 늘 혼수상태에 빠져있었다. 이때 남부지역에서 듣고 온 사람이 이 얘기를 들려드리니 임금은 크게 웃으며 이날 저녁 내내 잠을 자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기분 좋아했다. 한 선비가 늙어 나이 80에 정력이 세퇴하여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성적 충동은 가시지 않아서 치마 입은 여인만 보면 겨하나 정을 나누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어린 첩을 사서 밤이면 이 첩과 억지로 힘을 내어 잠자리를 시도했다. 하루는 밤에 노인이 첩을 맨몸으로 만들고 제대로 서지도 않은 연장을 걸어놓으려고 애를 쓰면서 어린 첩을 아프게만 했다. 이에 어린 첩이 노인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는 것이었다. 영감님 이렇게 해서 제가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되면 태어나는 아이는 아마도 사슴 새끼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야 사람이 어찌 사슴 새끼를 낳는단 말이냐 노인은 어린 첩의 엉뚱한 말에 그 뜻을 몰라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어린 첩이 딸깔대고 웃으면서 노인을 끌어안으며 대답하기를 영감님 사슴 가죽처럼 물렁물렁하게 늘어난 영감님의 그 연장으로 잠자리를 해 아이를 만드니 제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사슴 새끼밖에 더 나오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더 힘껏 끌어안았다. 이튿날 노인은 옆집 친구 노인에게 가서 지난밤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고 실토하면서 웃었다. 이 말을 들은 친구 노인은 정색을 하면서 말했다. 아 그건 그래도 좀 낫네 그려 나도 며칠 전 내 딴엔 잔뜩 힘을 올려 어린 척과 잠자리를 하는데 첩이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하며 늙은 늙은 이를 놀리지 않겠나 더 심한 말 이라니 그래 무엇이라고 했는데 글쎄 말이야 영감님은 제 다리 사이를 영감님 조상의 묘역으로 아십니까 라고 했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첩의 설명이 가관이었네 하며 크게 웃었다 이에 선비도 함께 웃다가 그래 그 설명이나 한번 들어봄세 하고 궁금한 듯이 물으니 친구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글쎄 들어보게나 영감님은 다 죽은 시체를 끌어다 제 다리 사이에 집어넣으니 조상 묘역이 아니고서야 어찌 마음대로 시체를 끌어와 넣습니까 라는 것이었네 그리하여 두 모인은 마주보고 웃으면서도 그렇게 왕성했던 정력이 쇠퇴해진 것에 대해 한없이 슬퍼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